여러분 반도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대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반도체는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보면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서 성공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호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참 큰 역할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같으면 한 시가총액이 몇백조 정도 되죠. 반도체라는 그런 산업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일본은 도시바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일본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수받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전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시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 여유가 좀 없어지니까 당연히 pc 같은 걸 많이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생이든 뭐든 간에 성장하거나 도약하거나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안는 것이 필요하죠. 무모한 리스크를 안 하선 안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앞세대들 60년대 70년대 나라를 일으키는 데 이바지했던 그런 기업가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기업가들은 사업 보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참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 때 뿌려진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수출이 한 20% 넘지 않나 싶은데요. 반도체 산업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묶고 사는 겁니다. 다음에 또 뭐를 만들어야 묶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3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은 사업 보국이라는 생각이 조금 였죠. 그렇지만 참 앞세대들은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고 또 나이가 드신 80대의 사업가들을 만나보면 사업을 크게 일으키신 분들은 대부분 국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염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이 요즘에 주목을 받으니까 미국의 전략 상품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오늘 조순일보나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일면은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일종의 범용 반도체입니다. 범용 반도체까지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내에 31곳 기업을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아마 기술을 많이 훔쳤겠죠. 미국의 연구소나 대학교 기업들에 침투해가지고. 중국인들은 워낙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해 전에 휴스톤에 있는 그런 영사관도 폐쇄하는 그런 조치까지 있었죠. 그들은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있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유국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 그런 시계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협력하거나 부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죠. 자유국가들은 한 4, 5년 터울로 해가지고 권력이 계속 교체가 되지만 이 전체주의 국가는 10년, 20년, 30년 정도를 동일한 색깔의 정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호주를 구워 삶아야겠다. 대한민국을 구워 삶아야겠다. 미국을 구워 삶아야겠다. 영국을 구워 삶아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유국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0년, 30년의 긴 그런 시계를 갖고 그 나라의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를 위해 있는 요소요소한 사람들을 다 친중 그런 인사들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아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제법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서도 중국의 그런 우호직인 색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공작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미국이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그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 삼성하고 SK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심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인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주가가 말없이 폭락을 했죠. 10%, 8% 이렇게 아주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박엔세일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앉은 거죠. 물론 반도체 시장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아마 미국 연방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 양저 메모리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 31개사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민감한 기술 수출을 책임 있게 다룬다고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이 힘든 회사들이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아마도 이제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중국이 훨씬 더 가혹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 건데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금 유화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슈퍼컴퓨터에서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의 능력을 무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 감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슈퍼컴퓨팅 CPU 중앙처리장치 시장을 노리던 인텔 그다음에 그래픽 개통인 GPU 강자인 엔비디아와 AMD 또 엔비디아 칩을 탑재해서 데이터센터 서버를 만들어 팔던 델과 HP 엔터프라이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국 기업들의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것을 강제를 해야겠다. 정말 반도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손실이 좀 많이 크실 겁니다. 여기 한규현님이 박사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 보니까 새벽에 그 길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튼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도 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아이폰의 중요한 칩은 퀄컴 같은 데서 공급할 건데 퀄컴 주가도 지금 말이 아니죠. 반도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정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반도체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렇게 길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것이 정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뭐 망곡필상이라고 그냥 고리 깊으면 또 반드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4분기 전망도 불투명하고 내년 1분기까지 업계 전반의 과도한 재고와 그리고 시중에 지속되는 수요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감소가 1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셔가지고 손해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어려움이란 것은 또 지나가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